자 바로 이제 요걸로 해볼게요. 이제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단이 5면은 5단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미밋이 3이면은 3까지만 나와야 되죠. 그럼 전혀 상관없이 이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는 당연하게도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걸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퀘스트라는 게 바로 있어요. 여기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리퀘스트에서 get 30미터. 돼요. 단. 그 다음에 그냥 하면은 여기 여러분 파스티트 하면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 쓰고 싶어요? 클래스 쓰고 싶죠? 그것도 됩니다. 그러면은 ut.pi였나? pi 쓰고. 그 다음 기본값이 2단. 과연 이건 될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서블릿이라는 거 똑같이 생각해보세요. 임포트하지 않는 이상 쓸 수가 없겠죠? 그럼 임포트를 해야죠. 임포트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임포트 이렇게 해서 page import 해서 여기다가 똑같이 쓰면 돼요. 콤.SBS.Example. coming.sbsxampleit 요 컴Bs.com.sbs.exampleit 이거를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저장하시고서 제대로 됐는지 몰라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얘를 클릭했을 때 해당 클래스로 이동이 돼야 돼요 그럼 제대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돌아가는 거는 알트 누르고 COM SBS EXAMPA 이거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저장하시고서 제대로 되는지 모르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얘를 클릭했을 때 해당 클래스로 이동이 돼야 돼요. 그럼 제대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돌아가는 거는 ALT 누르고 좌우 버튼에서 좌 버튼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좌우 이렇게 다시 한 번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해볼게요. 잘 되죠? 잘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JSP 초창기 때 와 JSP 너무 좋은데 이게 좋은 게 또 뭐냐면 그 당시에는 핫 리로딩이 안 됐어요. 이게 뭐냐면 서블릿에서 뭔가를 바꾸면 여러분이 서버를 껐다 켜야 됐어요. 옛날에는. 근데 JSP는 이게 마법이 들어있어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기본값을 5로 바꾸고 저장을 해요. 그러면 이 톰캣이 이 파일을 10초에 한 번씩 감지하거든요. 그래서 파일이 수정됐다. 그럼 자동으로 얘 바이트 코드를 바꿔요. 그러니까 이건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수술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바이트 코드를 그분만 딱 교체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 빼볼게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5단이 나옵니다. 내가 5로 바꿨으니까. 이게 자바 개발자가 되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서블릿을 안 쓰고 뭐랬냐. 추구장창 모든 사이트에서 JSP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DB 접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유지보수 만들 땐 편한데 유지보수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이 외에 힘들었는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자바에서 MVC2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야 니네 서블릿을 이렇게 쓰고 JSP는 뷰 용도로만 쓰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너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라고 했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 좀 대단한 개발자들은 이거 보고서 대충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되구나. 가이드 라인이에요. 이게 일종의. 이게 MVC가 그거예요. 서블릿 MVC2 패턴. 야 너네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해줬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다? 스프링 스트러츠 이런 프레임워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뭐가 들어있어요? MVC2 구조가 이렇게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트러치랑 스프링이 많이 경쟁을 하다가 스트러치는 사장되고 스프링만 살아 남았죠 현재. 스프링이 현재 대세가 됐다. 이라는 요런 비하인드가 있었고요. 자 아무튼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JSP에서 파라미터 유티클래스 유티클래스 고기 고기 소금 고기 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